매콤한 라면 먼저 들어와 봐 얘가 있다면 변한 스텝 어 외만한 애들보다 잘 빠진 놈 매일들 내게 풀러지셔 오다라고 하니까 빠르게 걷는 게 아니까 눈을 위로 올라가 볼까? 날 죽어 떠나지 마 나 지금 목욕하고 떠나지 마 너만을 말해 떠나지 마 여기만 하라고 떠나지 마 원숭이 한 번이 된 빨간 빨간 분야 điều 달다 원숭이 한 번이 된 빨간 빨간 분야 điều 달다 오, 오다. 온난ии 빨간 분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